네 안녕하세요. 바르크의 3분 강좌.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 10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널컷 프로 10을 먼저 기본적으로 실행을 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빈 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. 보통 이제 왼쪽에서부터 사이드바와 브라우저 그리고 편집할 때 많이 보는 뷰어와 그리고 자막이나 혹은 또 영상 클립의 속성들을 이제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인스펙터 그리고 실제적인 편집이 이루어지는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우선 사이드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. 사이드바는 크게 3개를 이제 아이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사진 및 음악을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타이틀 및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자막이나 그래픽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사이드바에서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. 왼쪽에 사이드바 영역에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불러져 있고요. 그리고 각각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브라우저 영역에 그쪽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 확인을 이제 탐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이 사이드바에서 사진 및 영상을 이제 클릭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. 이제 사진이나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나 그 다음에 맥OS에서 사진 앱이 있죠. 그 사진 앱에서 이제 제공되는 그 사진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로직이나 아니면 아이튠즈 그리고 파이널 커퍼더 10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사운드 이펙트. 네 그런 사운드 효과들을 이제 확인하고 또 브라우저 영역을 통해서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및 제네레이터를 클릭했을 때의 모습인데요. 이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파이널 커퍼더 10에서 쓸 수 있는 자막들을 이제 이 카테고리별로 탐색을 하고 또 그것들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고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픽 소스이기 때문에 이제 영상에 화려함을 더할 수 있는 그래픽을 이제 쉽게 탐색을 하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. 네 그 다음은 이제 뷰어 부분입니다. 뷰어는 이제 영상 클립이나 이미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들을 이제 보여주는 화면입니다. 화면 미리 보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편집 작업을 할 때 이 뷰어 영역을 많이 보고 또 하기도 합니다. 뷰어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 코드가 있어요. 이 타임 코드가 영상의 시간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영역이 바로 인스펙터입니다. 파이널 컷 프로 10의 경우 인스펙터에서 이제 이 클립들의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런 것들을 수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자막의 어떤 글꼴이나 그런 색상도 수정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수정하냐 인스펙터에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인스펙터는 종류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. 비디오 클립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나타나는 인스펙터가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. 가장 왼쪽에서부터 비디오 인스펙터, 그 다음 색상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컬러 인스펙터 그리고 영상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도 같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디오와 관련한 부분을 바꾸는 오디오 인스펙터 그 다음에 이 영상 클립의 어떤 기본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인포 인스펙터 그리고 이 비디오 클립을 뭐 출력했을 때 어떤 키워드로 출력을 할 건가 뭐 그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쉐어 인스펙터가 있습니다. 비디오 클립을 선택했을 경우에 5가지가 나타났는데 타이틀 클립, 그러니까 우리가 자막 클립 같은 것들을 선택했을 때는 좀 다르게 나타나요. 타이틀 인스펙터와 텍스트 인스펙터가 있는데 약간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씩은 다릅니다. 텍스트 인스펙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통적인 것들을 많이 나타내요. 텍스트 인스펙터 예를 들어서 어떤 자막의 색상 혹은 외곽선, 그림자 아니면 좀 발광 효과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폰트나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. 텍스트 인스펙터에서는. 그런데 타이틀 인스펙터는 조금 달라요. 이거는 템플릿을 자막 템플릿을 만들 때 제작자가 어떤 부분을 좀 편하게 더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 이제 개별적으로 출력한 것들을 이제 바꾸기 때문에 타이틀 인스펙터는 조금 특수한 경우에 이제 좀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. 텍스트 인스펙터는 좀 공통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 다음 타임라인입니다. 타임라인은 이제 우리가 영상 편집을 이제 많이 또 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고요. 플레이 헤드라는 게 있어요. 이 플레이 헤드는 붉은색의 긴 실선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을 이것을 옮겨서 영상의 어느 지점이나 이렇게 이동을 자유롭게 접근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플레이 헤드를 통해서 이제 뷰어에서 그 영상의 내용을 미리 보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작업 화면들을 살펴봤는데요. 인터페이스를 살펴봤는데 상단의 메뉴 윈도우에서 Show in Workspace를 통해서 이렇게 관련 부분들을 보여줬다가 숨겼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Show in Workspace를 이용해서 파이널컷 프로 10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자유롭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 오늘은 파이널컷 프로 10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파이널컷 프로 10의 메뉴에 대해서 다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조금 핵심적인 그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강좌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강좌에서도 kings hypocrite от